가난, 병들은 몸, 연락이 끊긴 자식들, 그리고 외로움 이젠 정말 끝내야지 김용감님, 저예요 풍년식당 요새 왜 밥 잡수시러 안 오세요?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 섭섭하네요 외상 때문에 그래요? 그냥 천천히 주세요 참, 내일 동네 번영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아시죠? 내일 꼭 오셔서 힘 좀 써주세요 꼭입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지 아니, 절망 끝내야지 아이고, 영감님! 와주셨네요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사람, 사랑, 생명, 사랑 캠페인 한국 생명의 전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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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